이탈리아 리카리카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요 이탈리아에서 기원이 됐지만 프랑스로 건너가서 프랑스에서 아주 많이 사용되고 그리고 영국에서도 많이 사용되는 화이트 소스의 기본인 베샤멜 소스를 만드는 법을 세레나와 함께 배워보려고 합니다 이탈리아에서는요 베샤멜라라고 부르고요 이탈리아에서는요 이 라자냐를 만드는데 이 베샤멜 소스를 기본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오늘 먼저 베샤멜 소스를 올려드리고 다음 영상으로 라자냐 만드는 것을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사실은요 이탈리 사람들도요 이렇게 슈퍼마켓에서 이미 만들어진 베샤멜라를 사다가 라자냐를 만드는 사람들도 상당히 많아요 그렇지만 집에서 내 입맛에 맞게 만들어서 먹으면 훨씬 더 자연적이고 훨씬 더 맛이 있을 것 같아서요 오늘은 이렇게 집에서 만드는 베샤멜 소스를 알려드리도록 할 거예요 지금 보여드리는 재료는요 딱 정해진 사실은 양은 아니고요 집집마다 원하는 농도가 다르기 때문에 지금 보여드리는 농도를 기준으로 해서 밀가루와 버터의 양을 가감을 하시면서 원하시는 농도로 만드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시작합니다 우선 냄비에다가요 우유를 부어주세요 지금 세레나는 500ml를 붓고 나중에 한 200ml를 조금 더 넣은 것 같아요 그래서 한 700ml 정도 하는 것 같으네요 세레나가요 자기는 전부 눈떼 중으로 하니까 양 같은 거 물어보지 말라고 자꾸 그러더라고요 그냥 집에서는 그렇게들 하잖아요 눈떼 중으로 요리를 잘하는 사람들은요 그쵸? 지금 버터를 넣고 있는데요 1리터에 100g 정도인데 이거는 한 700ml니까 지금 보시는 것만큼 넣어주세요 이거는 세레나가 하는 베샤멜 소스입니다 자 이제 밀가루 파리나를 한 두 스푼보다 조금 더 넣어준 것 같아요 자기는 눈떼 중으로 한다고 자꾸 얘기를 하네요 제가 올려드린 재료에는요 이 파미산 치즈는 없었죠 근데 이렇게 가정마다 넣는 재료들이 조금씩 달라요 이 파미산 치즈를 넣으면 맛이 조금 더 강하고 조금 더 맛있을 것 같은 느낌이 있네요 자 이제 우유, 버터, 파미산 치즈 그리고 소금을 조금씩 넣어줬으면요 불을 중불로 켜고요 저으면서 데워주시면 됩니다 지금 옆에서는요 라자냐피, 만두피가 아니고 라자냐피를 끓일 물을 같이 끓이고 있어요 이렇게 천천히 저으시면 돼요 그 과정은 지금 생략했고요 아무튼 천천히 저어서 이런 농도가 나올 때까지 하시면 돼요 사실 이 농도는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면 되는데요 조금 더 진하게 하시고 싶으면 조금 더 끓이시고 아니면 밀가루나 버터를 조금 더 넣으시고요 조금 더 묽게 하고 싶다 그러면 조금 덜 넣으시면 되겠죠 아무튼 원하시는 농도가 되면 불을 끄시면 베샤멜 소스 완성입니다 자 이렇게 베샤멜 소스 만들어봤는데요 아주 간단하죠 이제 베샤멜 소스 완성됐으니까요 다음 영상으로는 버섯과 쌀스위차를 넣은 라자냐가 이어집니다 여러분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하고 좋아요 잊지 마세요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 차우차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